안녕하세요. 우리는 해피 오누이 입니다. 저 얼굴 예쁘죠. 오늘 파자마 파티에 가서 유치한 상상이가 그려줬어요. 저 얼굴 왕 어때요? 맞춰보세요. 고양이예요. 오늘은 피자만들기 하겠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이건 노란 만들기고요. 이건 햄버거 만들기입니다. 햄버거 만들기를 우리 오빠가 해버렸어요. 짜장 피자만들기 짜장 피자만들기 자 이agner 찍어 봐주세요. 하이 주세요. 여기가 도완지요. 이거 도완지가요. 이거 도완지요. 짜잔 동색 가요 이건 윤색 가요 이건 노루색 가요 소스 가요 소스 가요 콜라 가요 소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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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단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븐이다 기절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빨리 주세요 손 조심했어요 창고 잘 잘랐고요 비닐 먼저 잘라줄게요 이건 피자통 이건 콜라티 이건 콜라티 이거 이거 나와요 도와주세요 이건 피자판이고요 이건 콜라통이고요 이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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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를 넣어볼게요 가요 조심해서 해주세요 물 두컵을 넣을게요 두 번 치아 다 뒤 자 다 됐습니다 감자 트여 손을 꾹꾹 돌려주세요 선자 엔진 렛츠고! 30초 한번 돌리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꺼내보겠습니다 잡았어요 그래도 안되볼게요 잘 짜여 보겠습니다 예쁘게 장식해볼게요 하나 둘 셋 완성! 추억 쓰겠습니다 피자 도우를 만드는거에요 요 주세요 고맙습니다 5 4 3 2 1 다운 실패 다운 몇번 넣어야되요? 두번 아니고 4번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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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한번 세번 네번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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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랗게 만들어요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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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야되요? 구워주세요 땡글땡글 탱탱붓 탱탱붓 한개 완성 한개 완성 한개 더 만들어볼게요 꾹꾹 눌러서 뉘어주세요 끝을 말아주세요 피자도우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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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아니에요 꾹꾹 만들어볼게요 이건 몇 컵일까요? 정답은 한개 통화하셔야 돼요 가득 차야돼 물 한컵 기억하세요 수고하셔야 돼요 수고하셔야 돼요 수고하셔야 돼요 다 됐습니다 이걸 조금 씻어내세요 동네 피자 위에 뿌려줄 거예요 됐습니다 다음은 무슨 거 할까요? 이런가요 아잇 이건 전산을 짜야 조심해서 잘라야 돼요 하이 모양이 잘 보이죠? 여기 짜야돼요 가을 돋고요 이건 나중에 고기가 되는 가을이에요 고기에는 고동색이 되겠죠? 너무 좋으냐 고동색이 식단이 변하죠? 네 됐어 고기 됐습니다 가루가 완성되었습니다 고기 색깔이 나죠? 자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안쪽은 뒤줄게 미워줄게죠? 다음이었습니다 자 끝에 잡아줄게요 동선을 대보시고요 저것도 있어 한 번 더 고기 테이블 붙여줄게요 또 놔두고 그 다음에 빨간색 모아볼게요 이건 무슨 색깔을 보는거에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자 색깔도 얼룩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두 번이에요? 한 번 한 번 한 번 우와 빨간색이었는데요? 여기 저기 진짜 피자소스 같네요 피자소스 도우에 부여 볼게요 고기가 있네요 고기가 있네요 고기가 다 올렸고요 토핑 올려볼게요 와 왕국통이 옥수수 같아요 파일 쉬운 피자소스 피자소스 이제 콜라 소스 이제 만들어볼게요 포도함 기억나네요 포도맛인가봐요 보조 반정도 넣을게요 탄산소이가 나요 한번 넣어줄게요 소리가 정말 예쁘죠? 콜라 완성 피자에서 언제 하는지 50초 돌리겠습니다 렛츠고 자 50초 돌릴게요 다 되었습니다 멍꺼놈기 다 잘라요 드디어 피자한테 원상 예쁘죠? 한번 먹어볼게요 조금만 먹어볼게요 조금만 콜라 콜라 포도 맛있네요 맛있네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가시 ност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